안녕하세요 재생명 가지고 원하는가 일단 가보냈어요 여기가 집에서 조금 더 있는 곳인데요 카메라가 듀오로 찍다보니까 얼굴이 좀 작게 나오네 반대로 길이 조그맣게 나올 수도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찍다보니 지금 이마트로 가는 곳이에요 가려버렸다 죄송합니다 잘 못잡다 보니까 카메라 가려버렸네 지금 가까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마트 편의점이고요 여기는 빨래밭을 가지고 여기는 여러가지 많은 곳이네요 여기는 저희 아빠가 자주 가시는 이제 공유산 근처라고 하고요 경남은에 여행을 idades 멤버들 consideration 여행을 저는 이마트 편의점 지금 여행을 집에서 이곳은 중고용품에 있는 곳이겠지? 중고용품 같은 곳이 있는데 매장에 가고 싶은데 주방용품에 있는 곳이겠지? 중고용품이나 에어컨, 냉장고 이런 곳 중고로 남이 버리신 곳 쓸만한 곳을 중고로 고쳐서 파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샤워치같은? 여기는 유크환경 못가서 있는 곳이에요 얼굴이 잘 안나와 숙박이 너무 예쁘다 여기는 그냥 평범한 그니까 맨날 전자고등학교 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워낙 유명한 고등학교고 여기서도 여기요 가려져서 안보인다 이렇게 봐도 어쨌든 전자고등학교 가는 사거리인가요? 어쨌든 교차로 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사거리는 맞아요 좀 삐뚤어서 그렇지 또 한게 진짜 좋지 그냥 노는 저한테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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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나요. 처음으로 집이 찍은 거. 오 나중에 뭐 영상으로도 오 열심히 썼어. 자 한번 물어보세요. 기다릴게요. 뭐 누가 좋을지 모르겠지 않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이마트 부착하면 다시 영상 찍을게요. 빠이 안녕하세요. 이제 이마트 거의 다 왔어요. 근처다 보니까 제가 이마트 근처 오면 영상 쓴다고 했죠? 어 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 너무 차가 많다. 아 이게 뭐야. 차다닐이니까. 차다닐이니까. 그냥 차다닐이 없는 거 아니야? 뭐? 거기까지는 관심 없고요. 저거. 아 이제 저기 보인다. 아 또 차 들어온다. 여기 보이시죠? 이마트 나고 네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이쪽으로 보러 갈게요. 중간에 신호등이 있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여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막혀있으면 안 보여요. 주차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주차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통영 가는 길이라고 하포구청 이마트 시내라고 되어있어요. 나무라지가 안 보여요. 이번 년은 그러니까 15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기서 사격 선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라면 와가지고 신나게 들어가세요. 재미있어요. 여기는 맥도날드예요. 네.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대놓고 광고하는 것처럼 광고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여기서 가야 되나? 얼마 안 왔지? 얼마 안 먹었나? 어휘요. 다 왔어요. 다시 가야 되나? 갔다 올게요. 귀여운 느낌 광고 안녕하세요.